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저희 어디 가요? 바쿠코라 가요! 마콘 전에 힐링하러 왔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사쿠라 오 미니 익히 마스! 마지마! 네이 오스! 걸으면서 일본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뜬 곳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맞아요 진정한 일본을 약간 이제서야 맞이하는 느낌? 오오! 근데 딱 이 시간! 우와 여기 뭐야? 이쁘죠? 우와! 우와! 이뻐! 우와! 봐 여기 만나요! 이쁘죠? 저 일본에서 첫 사쿠라예요 오오! 진짜! 나도! 사진 찍어주는 중! 와 이쁘다! 아 이쁘다! 근데 일본 사쿠라는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더 큰 것 같아 그 더 아래로 이렇게 쳐져있어 응 눈으로 가득 담고 싶어서 사진을 많이 안 찍고 있어 와! 벚꽃이 여기도 보여요 나무에 애들이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어 저 아까 원채랑 나린이랑 아까 완전 벚꽃 명소에 가서 벚꽃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뭔가 거기서 공원에서 봤던 벚꽃이랑 약간 뭔가 이런 길거리 있는 벚꽃 보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새로운 매력 근데 이거 약간 동네에서 보는 느낌이라 거기는 완전 벚꽃 막 벚꽃을 보는 곳입니다! 공원! 와! 이런 느낌 공원! 근데 여기는 살짝 아우 막 이런 벚꽃이 켰어요 약간 이런 느낌 산책을 하면서 벚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좋습니다 바리아 나말고 벚꽃 뭐야 이거 떨어진 게 아니에요? 약국 꺾는 거 아닌 거야 이 밑에 펴 있는 거네 난 이게 떨어진 줄 알았어 쟤도 벚꽃나무가 되는 거야? 이게 펴 있는 건가 봐 그치? 아닌가? 떨어져 있는 거야? 그치? 펴 있는 거지 그럼 얘도 한 30년 뒤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? 그런가 봐 저희 부모님한테 줄 사진 찍고 있어요 저는 지금 벚꽃을 보고 느낀 것들을 좀 덮고 있었어요 나중에 가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뭔데요? 한 손에 들려주세요 욕심이 과할수록 밑으로 내려간다 조금 더 가볍게 마음을 먹자 근데 벚꽃은 욕심을 가지고 내려가진 않잖아요 끝으로 갈수록 더 보여있으니까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저희가 벚꽃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아윤 씨가 감수성이 터졌대요 터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젖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총총총총 혓바닥 낼름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이뻐 가와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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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와이 시설네 그래 시설네 귀여워 시설네 시설네 아이고 이뻐라 햄버렷 오 이거 너무 sustent 으악 그네도 저 그네 타고 싶어요 mounting 날씨가 정말ejzeug 왰데나 외모 팀은 아이템 그리고 아, 정말 여기 많은 꽃들이 피어있어요, 여러분. 일본은 정말 샤쿠라의 나라 아닐까요? 일본에 와서 벚꽃을 보는 건 처음이라 조금 떨리네요.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? 저거 타면 너 걸릴걸, 중간은? 나 진짜 타고 싶어. 저건 헤나 언니도 걸릴 것 같은데. 저 계단 올라간 애기 봐. 언니 빨리 하고 싶어, 빨리 해. 진짜 해? 해.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. 언니는 결국에 미끄럼틀을 타러 갔습니다. 결국 갔습니다. 근데 저 애기랑 별로 다를 게 없어. 아니야, 언니 커. 애기 애기에서. 유녀가 내려옵니다. 도망가오고 있어요. 내려가 봐. 내려가고 가. 아니야, 천천히! 나 탈탈해. 나 탈탈해. 왜 저래? 재밌어? 너 좀 더 탈탈해. 저거 쭉 좀 있었라. 저 피카츄 애기가 미뤄줬어 저 피카츄 애기가 미뤄줬어 저 피카츄 티셔츠 자랑하고 저 미뤄줬어요 재밌었다 아연이 안해봐도 돼? 저 애기 인싸에요 인싸 아유 즐겁네요 결국 배고픈 사람 빼고 다 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제일 즐거운 순간이었어 진짜? 아 나 근데 이런거 타면 밤 되면 제일 예쁘겠다 그러게 약간 이 등 키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저기야 여기 꽃 너무 예쁘지 않아? 어 자기야 진짜 예쁘다 자기야 왜 자기가 여기 있어? 자기도 여기 있는데? 어머 여기 우리 집인가 봐 너무 닿지 너무 닿지 저희 여기 집이에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저희 여기 합손해주시면 안돼요? 사진으로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여기야 우리 얼굴 한번 얼굴 입고 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멘